, 나와서 잘 웃고 왔네요 응? 응? 아빠, 얘 한 번 하나 주네 응! 친구 일상시켜봐, 태양태 그 친구 움직인다, 혜연아 틀어줄까? 응 왜 저랑 움직여? 응 왜 저랑 움직여? 왜 저랑 움직여? 왜 저랑 움직여? 왜 저랑 움직여? 이거 엄청 신기하다 베페야 새로운 친구야 베페 괜찮아 해줘 이 강아지 몇 살인지 얘기해줘 고기가 엄청 빨려 움직였어 넘어졌어 넘어졌어 어떡해 엄청 빨라 응 응 응 응 응 응 엄청 빨라 응 응 응 응 응 으이 응 에이 네 귀여워 이제 해주자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포기 ㅇㅇㅇ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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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